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조연이는 이런 남자 정말 싫다? 아니면 이런 남자 너무 좋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서 어디 가거나 여자 몰래 만난다던가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욕을 한다던가 욕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 욕하면 그건 진짜 아니야? 오케이 조연아 물어! 욕하는 남자친구! 조연아! 자, 봉사이가 욕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욕 전문 배우 김희철씨 모시겠습니다 자, 4강 좋고 자, 어떻게 해? 나 물면 어떡하지? 자, 레디 액션! 자, 만난다 분노소설 장애 안 돼 아, 만난다 자, 일단 여자친구가 늦었다 아, 씨! 분노장 여자친구 사과한다 아, 씨!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 씨! 알고 봤더니 희철이 빨리 온 거였다 씨! 나 샤워를 늦게 했어 샤워를 늦게 했다고? 샤워를 늦게 했다고? 그래? 그래, 야, 너 눈물 샤워하고 싶어? 야, 빨빨리 다녀야지 어? 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이 새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요 새끼고 확! 근데 헤어지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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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저 새끼, 요 새끼고 자, 여러분 출출하죠? 네! 뭐야, 이거? 못 먹고 있어, 이건 젤리요 야, 이런 젤리도 맛있지 너네 음식 좋아해? 떡볶이 이런 거 튀기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조연, 얼만큼 좋아해요? 아니, 좋아해 잠깐만 너 애교 너무 싫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까? 그냥 봉사기가 쉬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야, 이거 완전 아, 좋아해요 완전 조연이한테 완전 왜, 오빠 사줄게요? 사줘 사줘라! 사줘라! 잠깐만 정말? 레디 175죠? 네 뭐야?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 진짜로? 소떡소떡 먹을래? 네 네, 좋아요 네, 소떡소떡 좀 배달해 주세요 어? 진짜? 진짜? 거짓말이겠지? 오빠 여겨지 말고 계산, 네, 삼성페이로 할게요 계산은 삼성페이지 계산은 삼성페이지 계산은 삼성페이지 그냥 먹는 거야? 진짜 시킨 거예요 아니, 게임해야지 게임사 눈썰미 게임 자, 셋이 저쪽으로 구석으로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신체 무의를 보여주면 사람을 찾는 거야? 신체 무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 방송 아니에요 나 은툴 시킬 일 했나? 야 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떨떡한 사람이야 아,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죄송해요 이건 조현이의 혼자만의 발언입니다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뭐야 이게 평균 얼굴 아, 평균 얼굴 우리 PC방 평균 얼굴에서 합쳐놓는 거 아 아 두 명이 섞여 있어요 다 두 명씩 섞여 있나? 쉬울 것 같은데 두 명은 두 명씩 섞여 있습니다 네 자,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구호는 자, 조현이는 뭘로 할래? 너는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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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여름이는? 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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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궁금하다 갈비 아 아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점이야 루다 루다 신동 오빠와 설화 언니 오! 어떻게 알아? 정답은 신동 설화였습니다 잠깐만 내 사진 뭐야 저거 아, 뭐 저런 사진을 했어 많이 화내지시는데? 많이 화났네 신기하다 아니 근데 예쁘다 진짜 완전 예쁘지 1대 0대 0 야, 이건 뭐야 이거? 1대 0대 0 1, 2, 3 아 이게 뭐야? 루다 루다 맞춰도 돼요? 여름이랑 SM에 계신 유노유노 선배님 어? 여름이랑 유노유노 에이, 말도 안 돼 열정보호의 우리 유노유노 다시 한번 보여줘 사진 보여줘 봐 열정보호의 유노유노랑 여름이? 어떻게 그럼 유노유노랑 또 주니아 같이 두니아 어, 두니아 같이 찍었어서 맞아요 유노유노랑 또 친하니까 유노유노 댄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열정적인 댄스? 자,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5, 6, 2, 1, 2 여름아 생일 축하합니다 여름아 생일 축하합니다 여름아 생일 축하합니다 창민아 생일 축하합니다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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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나는 알았어 왜 여름이는 창민이가 더 좋은 거야? 네? 유노보다 왜 유노를 못 맞춘 거야? 오, 그렇게 돼 보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는군요? 자, 지금 2대 0대 0이에요 어떡해? 이야, 너무 잘한다 혼자 아, 요거 나 조연이 마이크 켜져있지? 아, 봐도 모르겠어요 자, 조연이 봐도 모르겠어요 흑흑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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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 아니 갈비 갈비 이거 저 같은데요? 저랑 오빠 어? 어? 지금 저랑 2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아, 아니에요? 땡입니다 썸머리 썸머리 뭐라고 했어요 방금 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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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 언니랑 조연 언니랑 백현 선배님 백현 선배님 백현 선배님 진짜로? 엑소 댄스 한번 러브샷 한번 나아 오, 그렇지 정답 우와 야,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저 아이돌 잘 몰라요 어? 백현이를 몰라 저 아이돌 잘 몰라요 굉장히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짠 뿜뿜 뭐야 이게?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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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선배 아이린 씨 아이린 언니 아니에요? 아이린 언니랑 희철 오빠 둘, 셋 정답입니다 자, 빨간만 원, 투, 쓰리 빠밤, 빨간만 야, 웬디인 줄 알았어 웬디? 와, 웬디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 난 웬디 얼굴에 모르겠어 넌 날 맨날 보는데 뭐? 저 남자가 누구지? 아니, 형 너무 여자같이 생겨서 아니, 형 너무 여자같이 생겨서 아니, 비슷하다 그, 뭐지? 그 느낌 있어 아니, 둘이 합치니까 웬디가 나오네 어, 진짜 오늘은 웬디 아니, 둘이 합치니까 웬디가 나오네 남자가 누구지 이거? 어려워 자, 형도 모른 상태에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soon 되게 멋있다 왜 왜 왜mit 왜 왜 왜 남자를 모르게 이 분도 혹시 엑소인가요, 남자? 나 여자를 모르겠어. 엑소 엑소. 여자는 너야, 여자는 너 같은데. 아! 여자마니! 사이바리! 사이바리. 유다 언니랑, 엑소 엑소 같은. 엑소의 세훈 선배님. 맞아. 자, 러브샷 한 분. 네. 처음 들어봐. 우와, 잘 맞힌다. 난 남자 맞혔어. 나도 여자를 몰랐어. 난 나만 보이고 안 보이야. 야 이거 세훈이 찾아내기 진짜 쉽지 않은데? 난 딱 보자마자 세훈이 왔어. 진짜? 2대 1이죠. 네. 자 마지막 문제. 어? 2. 마지막 문제 2점 걸고 가면 안 되나요? 2점 원해요? 네! 너무 왜 원해요. 2점 원해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미녀가 산생인데 이건 역대급 미녀예요. 설마. 역대급 이 정도면 눈치챘을 텐데 역대급 미녀. 자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갈비. 갈비. 광수 선배님 아니에요? 2명을 합쳤지. 이게 뭐야? 땡! 아! 어렵다. 아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웨깅 같아? 뭔가 위치 같기도 하고. 이거 두 분 다 남성적이네. 남자 같아요. 모르지. 아! 왜? 갈비! 갈비! 누구시죠? 여덟. 아니야. 디오? 브! 디오님이랑 광수. 이광수 씨 선배님. 맞죠? 디오 광수. 땡! 아! 전혀 모르겠네. 아니 이걸 몰라요 이거?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이야! 이 중에 있나? 이 중에 있나? 선배님! 디오 선배님이랑. 그리고. 아! 이름이. 이름이. 봉사님. 땡! 루다. 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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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선배님이랑. 그렇네. 봉사님. 봉사. 광수랑. 봉사님. 정답! 그냥 합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이렇게 보다가 여길 딱 방금. 그러니까 똑같아. 야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이야. 이야. 이렇게 해서. 루다가. 1등. 최호의 승리가 됐습니다. 우와. 루다가. 1등.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희동한. PC방. everybody looks so fancy.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nice.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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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